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일차 메달 레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난 4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 11일차에서 금메달을 한 개 추가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. 이날 대한민국 양궁이 첫 금메달을 획득하였는데 리커브 혼성단체전에 나선 임시현, 이우석 팀이 일본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6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한편 대한민국은 아시안게임 11일차에도 금메달을 한 개 추가하며 중간집회 금메달 33개, 은메달 45개, 동메달 71개로 어제의 이어 종합순위 3위를 유지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일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